안녕하세요. 오늘 거기 103페이지에 보면 본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본묘기지권. 거기 할 자리인데. 여러분 본묘기지권은 특수지상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슨 지상권? 특수지상권. 여러분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빌려가지고 지상물을 설치하는 게 지상권이잖아요. 그럼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 지으면 무슨 건? 지상권이고. 그럼 토지 빌려가지고 묘를 설치한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지상권이라는 말을 쓴다? 특수지상권. 그걸 무슨 기지권? 본묘기지권인데. 그럼 본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본묘기지권은 민법의 규정이 없다. 관습상의 권리인데. 그럼 거기서 본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몇 개 있다? 세 개. 거기. 소유자의 타인의 토지에. 일본 타인의 토지에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묘를 설치하는 경우고. 이분은 승낙 없이 묘 설치해가지고 몇 년 지났다? 20년. 이걸 쇼치득했다. 이랍니다. 이분은 뭐 했다? 쇼치득. 그럼 이분은 뭐를 쇼치득하노? 토지 사용권. 조심해야 된다. 토지 소유권을 쇼치득한다. 하면 틀리고. 무슨 사용권? 토지 사용권. 그 다음에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했다. 묘 철거특약 없이 토지 매매에서 인정된 본묘기지권. 이렇게 몇 개? 세 개 있는데. 그럼 거기서는 시험 먼저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2번과 3번. 2번은 아까 토지 사용권을 쇼치득하는 경우는 질요지급 의무 없다. 뭐 없다? 질요지급 의무 없고. 3번은 질요지급 의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번. 토지 사용권을 쇼치득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시신과 봉분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명당자리 그냥 가묘 20년 지나도 시험 쇼치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치? 그래서 분명히 봉분 그 자체가 공시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는 시험 쇼치득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 쇼치득하려면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두 개. 봉분과 시신. 그치?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 몇 년 썼다? 20년. 한번 이장을 세우고 못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게 합장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밑에 나왔죠. 아까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을 때는 질요는 당사 약정. 그럼 약정이 없으면 유상 무상 무상. 그럼 자기 토지에 아까 묘가 있는데 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 매매에서 인정된 분명의 직권은 질요 지급 업무 있다? 없다. 있다. 다른 편이 넘어가서. 그럼 아까 동의 없이 묘 설치해가지고 승낙 없이 묘 설치해가지고 몇 년 지났다? 20년. 하면 쇼치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질요 지급 업무가 없다. 그 다음 존속기관은 분명의 직권은 특수지상권이지만 지상권 최단기관 규정 적용하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정할 수 있고 근데 약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분명을 수호하고 봉사. 수호는 뭐고? 관리지. 봉사는 뭐? 제사 지내는 동안. 관리하고 제사 지내는 동안 계속되고 존속하는 동안 분명의 직권도 존속한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은 여러분 일반지상권은 뭐를 쓰는 거고? 일반지상권은 토지 여기 만약에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정당이 미치는 지상과 지하 다 쓸 수 있는 게 무슨 지상권? 일반지상권이다. 근데 구분지상권은 이 층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이거. 공간만 그럼 우리 집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간다. 무슨 지상권을 설정해야 된다. 구분지상권. 우리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거나 고압전선이 지나간다. 이건 뭐? 구분지상권.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등기하는데 똑같이 토지에 등기하는데 범위. 뭐? 범위. 그래서 구분지상권 나오면 딱 시험 문제 나올 건 세 개밖에 없다. 뭐다? 범위. 하고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땅에 붙어서 무슨 쭉? 쭉쭉쭉 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지상권이 있다. 일반에는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 그 이후에 무슨권 못 온다? 용인 물권 못 오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분지상권은 전부 쓰는 게 아니고 공간만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 토지에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른 무슨권이 있어도 용인권이 있어도 다른 뭐가 있어도? 용인권이 있어도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인권자에 뭐만 있으면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분지상권 딱 세 개. 범위. 그 다음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무슨권이 설정돼 있어도 용인권이 있어도 용인권자에 뭐만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다시 제3자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세 개만 기억하면 된다.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나온다. 용인권이 설정돼 있는데 용인권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면 승낙 없이도 설정할 수 있다. OX, X. 방해하지 않아도, 다시 뭐하지 않아도? 누가 지금 가보이 토지에 누가 쓰고 있다? 을이. 그러면 반드시 을의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 승낙 없이는 사용수익을 뭐하지 않아도, 방해하지 않아도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뭐 없이는? 승낙 없이는. 거기에서 2번.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 하면 이건 무슨권이 설정돼 있다? 용인권. 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 없이는 사용수익을 뭐하지 않아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데 구구가 잘못됐다. 사용수익을 뭐,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의 뭐 없이는 승낙 없이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즉, 제3자의 사용수익을 뭐,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의 뭐 없이는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래서 구분지상권 하면 딱 이 세 개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기억했냐면 제목 다 기억하고, 뭐, 제목 기억하고, 뭐, 포인트. 무슨 뜻? 포인트. 그치. 그 다음에 아까 분명기지권은 아까 성립하는 경우 몇 개 있었나? 세 개. 거기에 있은 포인트가 지료. 지료. 쇼치드 가는 경우는 지료 지금 의무 없고 자기 토지에 있는데,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철 같은 가격 없이 매매에서 인정된 분명기지권은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그거 나온다. 그치? 그럼 기간. 기간, 무수롭게,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분명을 수화하고 뭐 하는 동안? 봉사하는 동안 하는 거. 그치? 그런 거 가지고 기억하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 간다? 지역권. 그치? 무슨 건? 지역권. 지역권 하면, 여러분, 자, 그럼 분명기지권 하면 이 세 개 분명기지권 하면, 아까 분명기지권 하면 몇 개? 몇 개? 세 개. 거기에서 출발하죠. 그치? 거기서 출발하죠. 그치?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도 포인트 몇 개? 세 개. 그치?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역권은, 지역권은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지역권의 개념은 알지. 통로로 쓰는 거, 이걸 무슨 건이란다? 지역권. 그치? 이용하는 토지를 무슨지? 요역지. 이용당하는 걸 뭐? 승력지. 그치? 그러면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그럼 요역지 권리자를 무슨 권자? 지역권자. 그치? 사용하게 해주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 그치?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 이제 지역권이라 하잖아요. 그치? 여러분, 지상권은 아까 지상권은 각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만 쓸 수 있노? 원래는 지상권자만 쓰지. 어떻게 사용하니까? 배타적. 그치? 근데 이거는 통로만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배타적? 비배타적. 이니까 여기에 있는 을, 병, 여기에 있는 뭐 정의, 을의 토지를 거쳐서 갑의 토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기는 무슨 배타적? 비배타적. 그치? 비배타적이니까 완전히 다르지. 요 지상권은 요 중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잖아. 그치? 중첩적으로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 다른 것도 병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근데 여기는 각 토지의 을이 지역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럼 지상권자 동의 얻어가지고 누가 건물을 지었다? 병.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구? 병. 지상권자는 누구? 을. 그럼 지상권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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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래서 요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요 비배타적이니까 중첩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익권과도 무슨 존? 병존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또 자, 몇 번 등기한다? 두 번. 지역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번 등기? 두 번. 그치? 그러면 어디에다가 등기하고 성력지에 등기하고 여기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등기관의 직권으로 표시하잖아. 그치? 맞잖아요. 몇 번 등기? 두 번. 그럼 요게 중요하지 요게. 그럼 요게 이제 만약에 요렇게 지역권이 있다는 걸 표시하잖아. 그치? 그럼 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일반적으로 누가 설정하노? 요역지 무슨 자?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지만 소유자뿐만 아니라 무슨 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 무슨 차이? 임차인.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요역지를 뭐하는 사람이, 사용한 사람이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했을 때는 요 간부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표시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했을 때는 무슨 구에? 을구에 이렇게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시하잖아. 그치? 표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항상 요역지 옆에 뭐가 붙어있다? 지역권. 그러면 요역지의 권리와 지역권은 항상 무슨 께? 함께 움직인다. 그치? 그럼 요역지의 권리가 주 붙어있는 것은 종이잖아. 그치? 그럼 항상 종은 뭐와 함께? 주와 함께지. 거꾸로 거꾸로 그래서 주어 무슨 권은? 지역권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요역지와 무슨 께? 함께 몇 번 등기하니까 두 번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몇 번 등기한다? 두 번. 그게 가장 포인트다.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역권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하려느냐 하면 요역지가 공휴일 때. 요역지가 뭐일 때? 공휴일 때. 그치? 자 3분의 1, 3분의 3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전체에 미치잖아. 그치? 그러면 어리이 갑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치? 누가 취득했다? 어리이. 그럼 다른 병과 정도 누가 취득한 지역권을? 어리이 해놓은 지역권을 자기가 계속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은 몇인이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전원의 이름으로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소멸은 누구한테 소멸해야 되나? 전원이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 몇인?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소멸. 저는 그럼 여기에 뭐 붙이냐면 완성 붙이면 된다. 취득 취득 완성은? 이거 잘 나온다. 취득 취득 완성은 몇인?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완성은? 취득 완성은 몇인? 1인 취득 1인 취득 완성은? 소멸 완성은? 저는 그대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은 반대하면 된다 저는 소멸 중단은 몇 인? 1인? 저는 반대 이 여섯 개 꼭 해야 된다 지역권은 이 두 개 볼끈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몇 개? 두 개 그럼 한번 읽어보면 끝난다 지역권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권은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잘 본다 이 무슨권? 지역권이잖아요 그지? 무슨권? 지역권 그지? 요역지 무슨지? 요역지 절마저 미쳤네 그게 아니고 요역지의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력지를 쓰는 거거든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승력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여기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력지를 쓴다고 근데 승력지를 사람이 이용하면 이걸 인여권이란다 이게? 그럼 지역권이나 인여권 똑같은 공통점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요역지의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쓰면 이건 무슨권? 지역권 사람이 승력지를 이용하면 이건 무슨권? 인여권 그럼 인여권은 뭐가 없다? 요역지가 없지 그지? 무슨지가 없다? 요역지가 없다 그지? 그거 기억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인여권 인정 안 하고 특수지역권이란 말을 쓴다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말을 쓰면서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마을주민이 무슨 주민이? 마을주민이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누가 사용한다? 마을주민이 누구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근데 가끔씩 다른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마을주민이 돈을 모아가지고 구입해서 마을주민이 사용한다 그거는 특수지역권이 이단이다 아니고 공동소유지 구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소유? 공동소유 굳이 총유다 자 갑니다 1번 104페이지 구기 1번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하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아까 뭐를 위해서 사용한다노? 요역지를 편익을 위해서 성역지 된다 했잖아 그지? 위안 나오면은 뭐를 가리키냐면은 요역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위안 나오면 무슨지? 요역지 그래서 항상 무슨 부를 위한? 전부를 위한 지역권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부를 위한? 전부를 위한 지역권 이렇게 한다 그지? 그래서 1번 2번 한번 보고 2번은 여러분 고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건만 인정한다? 지역건만 인정하고 인여권은 인정하지 않고 인여권 대신에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그지? 그렇게 기억하고 지역권은 유상 무상 다 한다 근데 지료에 관한 별도 요소가 지료는 특히 여러분 용에서 지역권은 2번 등기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없다 등기법에서 잘 나온다 무슨 등기 없고 이전 등기 없고 지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지역권자는 여러분 지역권자는 어떻게 하노? 통로로만 쓰는 거지 뭐만 쓴다? 통로로만 써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통로로만 써지 성역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동일한 성역지에 여러 개 지역권이 승립할 수 있고 다른 용의권과도 무슨 존? 병존 근데 요역지와 지역권은 뭐 없다? 분리 없다 그지? 아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그지? 그런가 그 다음 요역지는 한필 토져야 되고 일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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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은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 일부를 위하여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성역지는 전부일 필요는 없고 한필 일수도 한필 토져야 할 필요 없고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지는 일부도 된다? 성역지 그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 6번 다 여기서 잘 나오는 지문이다 됐습니까? 네 고런 거 그래서 6번은 인접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7번은 요역지와 항상 무슨 께?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다 지역권은 무슨 등기 없다? 이전 등기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에 두 번 등기가 있으면 요역지의 권리와 지역권은 무슨 께? 함께 그래서 지역권 이전 등기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그러나 반대 약정이 있을 때는 무슨 께? 요역지만 이전하면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7번 조심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8번은 7번 8번 같은 구조다 8번은 주어 무슨 께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뭐 없다? 분리 없다 근데 아까 요역지의 권리만 이전하면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 그제이 7번 8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은 9번 10번 11번 12번 9 10 11 12 그지? 맞습니까? 그는 아까 취득은 매딘 빨리 머리 속에 취득 매딘 1인 소멸 저는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된다 취득은 매딘 1인 소멸 뭐? 저는 그럼 취득 완성은 그대로 1인 소멸 완성은 저는 중단은 반대 반대 그지? 지금 됐습니까? 그렇게 딱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5번 가는데 몇 번? 15번 15번은 지역권은 소멸시효도 되고 취득시효도 된다 소멸시효는 계속 쓰는 거다 소멸시효는 계속 마는가? 쓰는가? 다시 소멸시효는 아니 아니 취득시효는 계속 마는가? 쓰는가? 자 취득시효는 계속 마는가? 쓰는가? 소멸시효는 사용하지 않는가? 그지? 그러면 취득시효는 어떤가? 계속 쓰는가? 계속 쓰는가? 계속 쓰는가? 뭐 되고? 계속되고 표현된 소멸시효는 가만히 있는 거지 안 쓰는 거지 무슨 코? 안고 앉는 다시 치득쇼는 되고 된 다시 치득쇼는 되고 된 소멸쇼는 안고 앉는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15번에 계속되고 표현된인데 거기서 표현된 이라고 해서 눈에 눈에 어떻게 해야? 보여야 된다 두 가지 인공적 시설을 해서 눈에 뭐 해야? 보여야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통로를 개설한 그게 핵심 단어는 개설한 그게 핵심이다 그 개설이라는 말은 인공적 시설을 해서 그런 말이다 무슨 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 그 다음에 16번은 아까 있죠 지역권자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지역권자가 설정해놨는데 제3자가 여기를 침탈하고 있다 이게 방해하고 있으면 이 지역권자는 자기가 통로로만 쓰잖아요 그래서 무슨 제거 방해제거와 방해왜방만 있고 반환은 없다 왜? 자기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이 성력지를 다른 지금 이 갑이 처음에 이 지역권 설정하면서 이 갑이 의무를 자기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단 말이지 누가 성력지 권리자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만약에 그러면 이 성력지를 정이 샀다 정도 여전히 승계한다 그게 지금 17번 성력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의 공작물의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 승계인도 의무를 모한다 부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자 가로 2번 갑니다 가로 2번에서 핵심 단어 한번 찾아본다 위기 그렇지 잘하네 그런 게 눈에 번쩍 띄어야 된다 무슨기? 위기는 여러분 위기라는 게 지역권만 있는 단어인데 위임하면서 포기한다 이런 말이다 위임할 때 위 포기할 때 기 이렇게 뭐 하면서 위임하면서 포기한다 그럼 이렇게 성력지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를 부담하려니까 어떻다 귀찮다 그렇지 그래서 의무를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이 지역권의 이 부분만 포기하면서 이걸 요역지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기? 위기 위기가 있으면 이 부분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요역지 소유자가 무슨 동이 발생한다? 혼동 하면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래서 위기하면 뭐가 나와야 되고 혼동 하고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렇지 그거 위기함으로써 부담을 면할 수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동이 발생한다? 혼동 이 발생하고 그럼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위기는 뭐 의무 포기 이전 이렇게 한다 기억 다시 뭐 의무 포기 이전 다시 위기하면 뭐 의무 포기 이전 그렇지? 그런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역권이 대표적으로 소멸하는 거는 뭐함으로써 소멸하고 위기함으로써 지역권은 소멸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또 또 또 또 또 이 성력지를 제3자가 쇼치득합니다 누가 제3자가 누가 누가 제3자가 뭐를 성력지를 쇼치득하면 쇼치득은 원시적 쇼득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누가 쇼치득 제3자가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권은 원시적 뭐한다? 소멸한다 근데 이 쇼치득하는 점유자가 항상 여러분 법을 이제 공부해보니까 항상 무슨 책이 있고 뭐가 있노 그래 잘하네 이제 이제 보니까 시험에 조금씩 합격하려고 이제 조금씩 마음이 던데 이게 항상 법은 한 개만 있는 거 잘 없지 항상 두 개 세 개 그래서 한 개만 외우면 무슨 사발을 하는 거지 죽사발 문장 읽을 때도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렇지 그럼 여기도 제3자가 쇼치득하면 원래 원칙은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왜 쇼치득은 성질상 무선적 취득이니까 원칙 근데 여기에서 제3자가 쇼치득하면서 여기에 지역권이 있다는 걸 뭐 인정하면서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쇼치득하는 경우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원칙 소멸한다 제3자가 쇼치득하면 성역지를 근데 쇼치득하는 점유자가 지역권이 있다는 걸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쇼치득하는 경우는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성역지가 제3자에서 쇼치득되면 성역지 위에 지역권은 소멸하는 게 무슨칙이다 원칙이다 그러나 성역지 점유자가 지역권을 부담하면서 점유를 계속한 때는 지역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꽃지역권 자 그 다음에 무슨권으로 넘어갑니까 전세권으로 넘어갑니다 무슨권 전세권으로 넘어간다 우리 지금 뭐 했노 또 또 구분지상권 그게 3개 했다 그렇지 벌써 벌써 3개 했다 몇 개 3개 나온다 시험에 지역권은 꼭 나오고 분묘기지상권과 구분지상권 둘 중에 묶어서 벌써 2문제 했다 그 다음 무슨권 전세권 그렇지 뭐를 기억해야 되노 이제는 그렇지 포인트 쟁점 근데 공부할 때는 이제 시스템이고 이제 시스템은 끝 시스템은 끝이고 이제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쟁점 국어 무슨점 쟁점 국어 그러면 시험 합격할 수 있다 몇점 그렇지 60점인데 그래서 조금 약간 내가 내 자신이 무슨 빵에도 인정해라 뛸 빵에도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몇점이기 때문에 60점 그래서 잘 요령만 잘 부리면 합격한다 그래서 항상 확신을 가지고 지금쯤 되면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막 또 공부 계속했던 사람들은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하냐 하면은 그냥 한 7월 달에 시작했으면은 가족들한테 아 이거 해보니까 1, 2월 달 한 2, 3개월 남들은 2, 3개월 하면 빡 합격한다 내가 해보니까 택도 없더라 적어도 한 1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막 11월 달부터 했던 사람은 그저기 뭐 시간이 부족하더라 말이 안 되잖아 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떨어지면 만약에 이게 누구한테 가장 힘드냐 하면은 남은 관계없다 남은 뭐 뭐 하든 관계없는데 누구한테 남 그 어 이제 어 배우자한테 제일 힘들지 아줌마는 어떻게 이제 아저씨가 뛸 빵해도 야 뛸 빵게 이러면 직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니 지금은 뭐 뛸 빵 금방 뭐라 그래서 뭐라 그래서 해가 딱 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변하거든 그러니까 막 꼭 그래 근데 몇 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나 60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 쟁점 다시 지역권 몇 번 등기 두 번 그렇지 그럼 이제 전세권 가는데 그럼 전세권은 여러분 전세권은 책 쭉 읽어가지고 안 되고 천일생이가 칠판에 적어주는 무슨 터 포인트 제목 제목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포인트 그렇지 지역권은 몇 번 등기 두 번 그럼 요역지가 공유다 취득 몇 인 1인 소멸 저는 취득 완성은 1인 중단은 저는 소멸 완성은 저는 중단은 몇 인 1인 그렇지 그것만 하면 딱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 하기 때문에 항상 요역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그래서 주어 지역권은 분리기 오엑스 엑스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세권 들어가는 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 번씩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선생님이 빨리빨리 나가도 안 되면 집어가서 뭐 보면 되노 동영상 보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됐거든 옛날에는 선생님이 확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더 볼 게 없던 게 지금은 확 나가면 저게 우리 엄마가 체크해놨다가 집어가서 한번 보면 된다 그러니까 노트 굳이 필기도 필요 없는 거지 자꾸만 뭐가 중요하노 천일생은 칠판 또 제목 제목 제목에 포인트가 있다 제목 항상 제목을 기억하면서 제목의 쟁점이 뭔가 저기에서는 천일생이가 왜 제목을 적었겠냐 저 안에 제목에 그렇지 그러면 전세권은 첫째 전세권과 전세권의 구조 두 번째 전세권 전세금과 일부 전세권 그 다음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와 그렇지 전전세 그 다음 네 번째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다섯 번째 전세권의 전세권 소별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무슨 이행? 동시행 여섯 번째 전세권의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일단은 뭐부터 기억해야 되노 제목 전세권 하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여섯 개 제목이 착 들어가요 다른 거 일단 하지 말고 몇 개? 여섯 개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잖아요 지금 이 여섯 개 딱 알면은 해가지고 이제 문제 막 풀어 돌리면은 이 여섯 개를 알고 문제를 풀어 돌려야지 이거 기억 안 하고 막 문제 백 날 풀어도 전세권 나오면 시험 떨어진다 몇 개를 기억해야 된다? 여섯 개 그치? 그럼 이 전세권 구조는 전세권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노? 물건 무슨 건? 물건 사람과 뭐? 물건과의 관계인데 물건이고 어떻게 사용? 어 그렇지 직접 사용 그게 중요하니 어떻게 이 사람의 이 물건을 직접 집에 어떻게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자 그럼 갑집에 우리 전세권자다 어떻게 사용? 어떻게 사용? 어떻게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직접 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와 직접 사용 맞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전세권은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만? 유액비 그래서 전세권에는 무슨 비 없고 필요비 없고 무슨 비만 유익비만 하는 거 그럼 또 유익비 나오면 항상 유익비는 선택 누가 선택한다? 전세권 설정자 머릿속에 누가 선택한다? 소유자 그렇지? 근데 이 유익비는 또 법원으로부터 기관 허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렇게 그거 하는 거지 요거 내고 구조에서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요? 직접 쓰잖아요 그래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뭐가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자기 마음대로 무슨 세 전전세 임대 담보 제공 양도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양도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지금 됐습니까?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요거 조심해 요거 잘 나온다 처음부터 금지 안 해놨으면 무엇 없이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동의 없이 양도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하니까 틀린 것 같네 이러면 이제 죽사발나는 거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하다 무엇 없이도? 동의 없이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엇 없이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다 하고 주로 요 구조에서는 요거 두 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설정계약 플러스 뭐한다? 등기고 반드시 또 전세금은 있어야 된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등기는 위험 무효? 무효? 왜? 전세금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에 전세금 없다 하면 위험 무효? 무효? 됐습니까? 전세금을 뭐로 하니까? 요소로 하니까 뭐로 하니까? 요소로 하니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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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다 말이지 뭐 해놨다고? 등기 해놨다고 그럼 중간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어도 전세권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 왜? 등기 하니까 그럼 새로운 소유자를 무조건 뭐라 하니? 양수인 모르겠다 양수인 지상권 이전받았다 양수인 전세권 이전받았다 양수인 저당권 이전받았다 양수인 모르겠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어렵게 할 필요 없지 그럼 만약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전세권자 계속 쓸 수 있고 기간이 끝났다 전세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양수인 와 물건이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물건의 소유자 누가 소유자? 양수인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양수인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전세권에서는 소유자 바뀌었을 때 전세금 채무 내준 돈 채무는 종전의 설정자의 전세금 채무는 뭐하면서? 소멸하면서 누가 채무 진다? 양수인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런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세금 채무를 누가 진다 빨리? 누가? 양수인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잘 나온다 이거 이번에 나올 때 됐다 면책적 채무인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이거 하고 그럼 기간 기간 기간은 이런 기간은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이 있는데 됐습니까? 최단기간은 토지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고 건물은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최장기간은 몇 년? 10년 갱신하는 경우에 몇 년? 10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기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약정하지 않았습니까? 기간 여러분 항상 기간 안정하면 무수롭다 자유롭다 임대차도 기간 안정했다 뭘 없다? 자유롭다 기간 안정했다 언제든지 나갑니다 나가세요 할 수 있게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설정자는 소유자지 그렇지? 소유자가 나가세요 몇 월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의사표시하고 나서 매달 6월 6 6 무슨요? 6 6이다 됐습니까? 그럼 임대차도 임대차도 기간 안정했다 뭘 없다? 자유롭다 언제든지 나갑니다 해지통고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1월 그렇지 6일 기간 안정했다 전세권 언제든지 자유롭다 무슨 6? 6 6 임대차 6일 그럼 주택에서는 그럼 주택에서는 특별법에서는 임대인은 기간 안정해도 2년 묶인다 몇 년 묶인다?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하고 나서 매달 3월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3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되라 기간 되라고 기간 약정 안했을 때 딱 말 안해도 알아야지 물어야 얘 이러면 얘 아직까지 시험 합격하려면 멀었대 얘 무슨 6? 전세권은 무슨 6? 6 6 임대차 6 1 주택은 2년 3월 상가는 1년 3월 그렇게 4개 딱 해야 시몬스 침대 되겠습니까?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자유롭다 언제든지 그걸 소멸 통과한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후 매달이 지나야 유괄 그렇지 그런 거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간 만약에 원래는 기간이 땡 지나면 나가야지 그렇지 근데 땡 지나도 계속 자동으로 갱신 그걸 법정 갱신 이란다 무슨 갱신? 법정 갱신 그렇지 무슨 갱신?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에서만 인정한다 어디에서?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한다 예 법정 갱신 토지는 기간 땡 하면 소멸한다 토지는 뭐 하면? 땡 하면 건물 전세 법정 갱신은 항상 법정 갱신도 요거 자 비교한다 주택하고 상가는 거의 똑같다 예 주택하고 상가는 끝나기 6월에서 1월 전 다시 핵심 단어 전 전이 중요하다 주택 상가는 끝나기 6월에서 1월 전에 소유자가 조건 변경 갱신 거절 그럼 통지가 없으면 자동 갱신 무슨 갱신? 자동 갱신 6월에서 1월 전 됐습니까? 그럼 건물 전세도 똑같다 설정자가 6월에서 1월 전 지금 몇 개 갔노? 3개 근데 일반 임대차는 만료? 후 후 상당기 뭐가 다르노? 임대차가 다르지 그냥 민법상 임대차인서는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쓰고 있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이런 말 안 하면 무슨 갱신? 자동 갱신 그럼 건물 전세 주택하고 똑같다 기간 만료? 몇 월? 빨리 6월에서 1월 전에 설정자가 조건 변경 또는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앞조건과 동일 조건은 앞조건과 동일하면서 단지 기간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법정 갱신 되면 그러면 여기는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면 양쪽 전세권에서는 양쪽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설정자가 나가세요 매달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매달 6월 하면 전세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법정 갱신은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빨리 건물 전세 그럼 토지는 땡 하면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세권 구조지 다시 거기 돌고 전세권은 그러면 구조에서는 1 1 1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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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시험 문제나 온다고 필요가 없고 무슨 비 유익비 비용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전세금 채무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면책적 채무인수 그 다음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금지 특이하게 없는 한 마음대로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읍 시도 동의읍 시도 그 다음 건물 전세만 인정되는 거 최단 몇 년? 1년 그럼 건물에서는 1년보다 짧게 하면 몇 년? 1년 그 다음 무슨 갱신? 법정 갱신 그치? 그런 걸 자꾸 기억해야 된다 하고 나서 그 안에 쟁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무슨 점을? 쟁점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선생님이 쪽집게 별거 없고 그거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금? 전세금은 반드시 요소 있어야 되고 등기한다 등기하는데 그럼 전세금은 반드시 돈을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고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 소유자한테 뭐 받을 거 있다? 돈 받을 거 그걸 채권을 무슨 금으로 하고 전세금으로 하고 그 채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등기하면 그것도 무슨 건? 전세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세금 반드시 요소를 하는데 줘야 되는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된다 OXX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쟁점이다 무슨 채권? 기존 채권 그 다음에 1분 전세권자입니다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인데 1보다 3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항상 경매는 금방 뭐였나? 항상 전부에 대해서 경매지 방 한 칸만 이렇게 경매가 안 된다고 경매는 집을 뭐? 전체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노? 전체 그래서 경매도 어디에 경매할 수 있노? 그래서 여러분 전부에 미치는 거 대표적으로 저번주에 했잖아요 지분 공유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본질은 용익이지만 또 기간이 끝나가지고 무슨금을 안 주면 전세권을 안 주면 저당권자처럼 경매하는데 그런데 이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 못한다 아까 경매는 얼마만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만약 실행하잖아요 그럼 1번이나 3번은 어디를 경매하노? 전부를 경매하잖아요 그럼 전부 경매 대금에서 전부 경매 대금에서 몇 순위로 배당? 2순위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근데 전세권자 자신이 실행하면 OX? X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자신이 뭐 자신이 실행 또는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누가 실행하면은?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 경매 대금에서 실행 경매 OX X 다른 사람이 실행한다 그제이? 뭐 우선 변제 하면 뭐 O 그치 그거 나온다는 거지 잘 봐야 있는데 문장을 딱 양도는 뭘 양도라는? 그렇지 아 그게 되지 이름 바꾸면 탁 교체 무슨 도? 양도 그걸 이제 법률용어로 해라 동일성 유지 그게 되겠니 누구한테 배웠는데 진짜 잘 배웠다 양도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게 없다고 탁 교체 그러면 양수인 이전받은 사람을 아까 뭐랬냐 석자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전세권자하고 똑같다 전세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누구한테 행사한다 빨리 설정자 누가 바뀐 거고 빨리 여기는 누가 바뀐 거고 빨리 전세권자가 탁 교체된 거지 그럼 생각해보는 양도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양도는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냐 전세권자 그게 되어야 된다 누구하고 똑같냐 전세권자 그럼 누구의 권리를 전세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누구한테 행사 설정자 그렇지 끝 양도는 그거 가지고 해야 된다고 자꾸만 여러분이 막 내용을 너무 이렇게 막 생각 없이 내용을 알면 안 되고 제목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양도는 양도는 뭐 교체 사람 교체 전세권자잖아요 이거 누구 빠지고 전세권자 빠지고 누가 들어가는 거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 빨리 그렇지 석자 무슨 수인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전세권자 그러면 등기되어 있잖아 반드시 그럼 자기가 이제 설명할 때는 요래 설명한다 양수인 전세권자와 양수인인데 그래 그럼 누구 빠지고 전세권자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냐 전세권자 그럼 나중에 전세권자 직접 권리의무주장 권리의무주장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요게 자기가 이전 받을 때 돈을 줬다 돈 주고 양도 받았든 안 주고 양도 받았든 나중에 양수인은 설정자에게 얼마 달라고 할 수 있노 등기된 금액 얼마? 1억 많이 주고 양도 받아도 얼마? 1억 적게 주고 양도 받아도 1억 와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전세권자하고 똑같노 설정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하고 똑같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 개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꾸만 쉽게 쉽게 가슴에 와닿게 시몬스 침대에 뭐 어떻게 쉽게 쉽게 가슴에 와닿게 자꾸만 그러면 여기서는 양도금은 뭐 없다 여기 나와봐야 여기다 제한 없고 많이 주고 양도 받았든 적게 주고 양도 받았든 양도금은 뭐 없다 제한 없고 양도금은 등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왜 양수인은 원전세금을 얼마만 받으면 되니까 1억 원전세금은 등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지 기간은 잔종기간 끝 끝 양도는 끝 그럼 양도에서 가장 큰 특징 전세권자의 권리 업무는 뭐 하면서 소멸하면서 누가 이전받는다 양수인 근데 전전세는 전전세는 전세권자의 권리가 있으면 그대로 가지고 다시 또 전세권 설정해주는 거 그걸 무슨 세 전전세 전전세는 머릿속에 우리 총칙에서 뭐하고 비싸다 복대리 복대리하고 같다고 무슨 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권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대리인을 선임하잖아요 복대리하면 빨리 선임 누구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대리자 복대리는 선임 대리인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거기에서 선임하고 대리 그것만 잘 차이가 된다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됐습니까 그니까 복대리는 선임 하면 누구 대리인 대리인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 그렇지 그렇지 그럼 제목 적어놓고 공부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 돌리면 되는데 제목에서는 칠팔이 되어있어야 된다 칠팔이 안되어있고 문제 100날 하루에 500개, 1000개 풀어도 시험 떨어진다 뭐를 기억해야 된다 뭐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그럼 이제 양도는 이거 하고 양도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가? 우리나라 그렇지? 이 용익적 전세권이 용익적 전세권과 사용수익하는 용익적 전세권과 담보적 기능이 있는데 담보는 이런 전세금 반환채권 이런 말을 쓰거든 채권 또는 청구권 이렇게 쓴다 근데 여러분 전세권은 용익적 전세권과 담보는데 양도 다시 무슨 도? 양도 몇 개 이전? 두 개 양도하면 몇 개 이전? 두 개 양도하면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사용수익하는 것만 분리해서 양도 못하고 돈 돈 돈 돈 돈 돈 돈을 뭐라고 그러노? 전세금 반환채권들이 전세금 반환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돈만 양도하기 위해서는 쓰는 게 끝났을 때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합의해지, 기간이 끝난 경우 이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전세금 반환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쓰고 있는 중에는 분리, 양도, OX, X 근데 기간 중에 또 좋다는 빨리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합의해지를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전세금 반환채권 하면서 이 석자가 나오면 이걸 가리킨다 이 전세금 반환채권 어쩌고쩌고쩌고 하면서 전세권 들어있으면 무슨 전세권을 가리킨다? 용익적 전세권 그게 어디에 있냐면 107페이지 가로 3번으로 가는데 6번에 가로 3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은 함께 양도 그럼 여러분 전세금 반환채권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 그 석자 전세권은 무슨 적 전세권이다? 빨리 용익적 전세권이지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은 함께 하면 이게 나오면 앞에 무조건 석자 나오면 무슨 권을 가리킨다? 빨리 용익적 전세권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읽어도 눈떠고도 틀리니까 미치는 거지 선생님 잘 봐라 그럼 앞에 전세금 반환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게 원칙은 다음에 특별한 사용기에는 전세금 반환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세금 반환채권만 양도하면 아까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노? 소멸 종료 완료 이런 거지 기간 중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만을 전세권 하면 거기 또 무슨 전세권을 가리키노? 용익적 전세권을 가리킨다 만을 다음에 석자 나온 건 용익적 전세권을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나 장래 전세권이 소멸 장래 다음에 석자 나온 것도 무슨 적 전세권? 용익적 전세권 소멸하는 경우에 반환채권만 발생하는 걸 정지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전세권은 용익적 전세권을 갖게 되고 양수인은 담보 없는 조건부 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 또 설정계약이 해지하면 채권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담보 없는 전세금 채권을 갖게 된다 근데 맨 밑에 반가루 지문 그대로 놓는다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전세권만을 요 때 전세권은 무슨 적 전세권? 용익적 전세권이지 무슨 적 전세권? 용익적 전세권만을 분리해서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럼 7번은 반드시 전세금은 요소라는데 전세금은 돈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는 나왔다 두 개 양도는 나왔다 몇 개? 두 개 양도금 지한은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다? 되겠습니까? 양도 몇 개 이전? 빨리 두 개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만을 분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만 분리 있다 없다? 있다 전세조건이 뭐 소멸 종료 만료 용익이 끝났을 때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전세 들어간다 무슨 세? 전전세는 전전세 하면 딱 간단하지 뭐 전전세 빨리 때라 내내 치킨 무슨 치킨? 네 그럼 전전세는 간단하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제목 보고 제목 보고 그게 그 안에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그게 생각나야 된다고 막 공부만 해도 전세권자가 있고 전세권자 다시 전세권 설정하잖아 전전세권자잖아 그렇지? 그럼 요 계약 요렇게 한다 그렇지? 자 그럼 원전세금 이렇게 되어있고 그럼 전전세권자 쓰잖아요 그렇지? 돈 줘야 돼 돈 돈 줘야 되잖아요 돈 주는 걸 뭐라고 그러노? 전전세금 그렇지? 누구한테 주고 빨리 전세권자에게 주고 권리 업무도 누구한테만 주장? 전세권자에게 권리 업무도 주장 맞습니까? 가면 여러분 항상 뭐가 문제고 돈이 문제지 끝나고 나서 누구한테 받아야 되노? 전세권자한테 받아야지 그렇지? 안 주면 뭐 할 수 있다? 경매 누가 안 준다고? 전세권자가 안 준다고 누구 집을 경매해? 설정자 집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이 되어있다 조건이 까다롭다 두 개 여기도 뭐 하고 있고? 지체 여기도 지체하고 있어야 무슨 쏘? 비로 쏘? 그럼 여기는 기간이 끝나고 안 주고 있어도 경매 여기 아직 안 됐다 전세권자는 나중에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를 뭐 하여? 대회에서 받으면 되거든 그걸 추신명령이란다 추신명령 받아서 받으면 되는데 여기도 안 준다? 무슨 쏘? 비로 쏘? 경매 그렇지?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거 그럼 여기는 이제 전전세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전세권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네 넘지 못하고 원전세금 범인해 그 다음에 뭐 한다? 등기 누구한테 받아야 되니까 전세권자 됐습니까?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뭐 할 수 없고 총할 수 없고 기간도 뭐 네 그래서 무슨 치킨? 내내 치킨으로 나온다 끝 끝 끝 전전세 끝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09페이지 그거 잘 나온다 109페이지 맨 밑에 4번 4번에서는 딱 나오는 거 뭐 가지고 내냐면 4번에서 시험 먼저 나오는 거 찍어봐라 맨 밑에서 둘째 줄 면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가면 된다 무슨는? 있는 있었던 해야지 그걸 뭐 없는 없었던 하면 x 무슨 그거 가지고 낸다만이 맞는 거 틀린 걸 해가지고 무슨는? 있는 있었던 해야지 틀리게 만들려면 빨리 뭐 없는 없었던 그치 되겠습니까? 네 기억한다 그거 가지고 내고 그거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가게 내냐면은 여러분 보자 전세권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었나요? 두 가지 무슨적 기능과 용익적 기능과 담보적 기능 그지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전세권은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은 다시 뭐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은 무슨 물건 용익물건 자신이 실행하면은 저당권 다시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은 무슨 물건 용익물건 자신이 실행하면은 저당권 이렇다 자 그럼 좋다 1번 전세권 이거 가게 된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됐단 말이지 자 근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여러분 최초 저당권 근저당권을 무슨 기준 걸리? 말소 기준 걸리? 그럼 용어는 무슨 건만 소멸? 이때는 다른 사람이 실행할 때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고 빨리 용익물건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잘 나온다 소멸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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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가 떠안아야 되노? 경랑인이 떠안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 기간 동안 계속 살면은 누가 책임지고 빨리? 경랑인이 나중에 나갈 때 누가 돈 내줘야 되노? 경랑인이 그렇지? 근데 이제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 원칙은 뭐 하는데? 소멸하는데 근데 전세권자가 야 우리 집이 경매되어서 찝찝해 나는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배당을 신청하면은 뭐를 신청하면? 배당을 신청하면 매순위로 배당받고 빨리 1순위로 배당받고 누가 선택? 전세권자 누가 선택? 전세권자 이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다 이 임차인이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거를 무슨 역이 있다? 대학 역이 있다 누가 선택? 임차인이 계속 살면은 누가 책임지고? 경랑인 배당을 신청하면 매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깨끗 똑같다 다시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 매순위? 매순위? 2순위? 최초 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라 하잖아 그제? 그럼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하면? 배당을 신청하면 매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깨끗 자 갑니다 1번 전세권 똑같다 2번 저당권인데 됐습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여러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 하면 아까 무슨 권으로 봐라? 저당권 무슨 권? 저당권 그럼 저당권 저당권이니까 말소가 매순위 빨리 1순위 최초 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라 했잖아 그제? 무슨 껏? 깨끗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껏? 깨끗 지금 됐습니까? 이거 잘됩니다 1순위 전세권 2순위 전세권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전세권은 원칙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하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매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깨끗 일단 이거 잘됩니다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할 때 전세권은 항상 소멸하지 않는다 OXX 그렇게 나온다고 항상 소멸하지 않는다 하면 OXX 소멸 원칙은 안하지만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 지금 됐습니까? 요거는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무조건 무슨 껏? 깨끗 지금 됐습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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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된다고 그럼 1번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이렇게 했을 때 뭐 저당권자 해도 말소 매순위 1순위 무슨 껏? 깨끗 전세권자 해도 말소 매순위 1순위 무슨 껏? 깨끗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전세권은 무조건 무슨 껏? 깨끗하게 뭐한다 소멸한다 지금 됐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면 나중에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뭐 해도 쪽팔려도 물어야 된다 꼭 물어야 된다 선생님한테 물어야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안다고 믿고 넘어간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소멸 무슨 이행? 동시행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빠뜨리려면 됐습니까? 자 뭐냐면 빠뜨리려면 일방이 무슨 저? 뭔 저?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이행은 거의 없고 무슨 제공? 이행 제공 하여야 무슨 지체가 된다? 이행 자 그러면 기간 만료됐는데 자 잘 봐라 뭐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설정자가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뭐해서? 뽑아서 이사가려고 뭐해서? 뽑아서 이사가려고 다시 뭐? 뽑아서 이사가려고 다시 뭐? 뽑아서 이사가려고 계속 전세금 달래도 안 주더라 근데 기간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뭐 4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동시에 인강이기 때문에 그럼 이행지체 빠뜨려야 경매할 수 있거든 그럼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집을 뭐하고? 비우고 말 쏘던 게 필요한 서류 제공 주워버리면 안 되지 제공은 뭘 제공이라노? 내용 증명 보내는 걸 했잖아요 무슨 증명 보냈는데 그래도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더라 전생을 반환하지 않더라 무슨 수소?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됐습니까? 무슨 지체 빠뜨리냐면 이행지체 빠뜨리면 무슨 방이? 일방이? 무슨 저? 뭔 저? 이행 제공해야 되는데 그럼 좋다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전세권에서 자 잘 봐라 집행 개시 요건은 무슨 권에서? 전세권 무슨 지체 빠뜨려야? 이행지체 빠뜨려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반대 의무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 무슨다? 한다 이거다 무슨다? 무슨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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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지날이다 오리지널이고 무슨 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집을 뭐하고 비워줘야 주고 말소 등계 서류 제공 무슨 증명 보내고 그래야 무슨 지체가 되고 이행지체가 되고 그래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걸 뭐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요게 무슨 지랄 오리지널 이거 근데 여러분 주택에서는 주택에도 보정금과 목적물 반하는 무슨 이행 동시 이행 예 예 예 목적물 보정금과 목적물 반하는 무슨 이행 동시 이행 아니 근데 기간이 끝났는데 누가 임대인이 돈을 안 내준다고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은 점령하고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지 이행 지체가 아니지 이행 지체받은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택에서는 점유 신고가 되어서야 대학 요건이 유지되거든 근데 기간 끝나고 돈 안 준다고 경매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형 줘버리면 줘버리면 무슨 역이 없어지노 대학 역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주택에서는 뭐라고 하노 특례 특례 네 떼라 제대로 떼봐라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네 특례 됐습니까 주택에서는 상가도 마찬가지다 본에 관한 특례라고 한다 이게 핵심 단어 뭐가 핵심 단어고 특례 그래서 주택에서는 주택하고 상가에서는 반대 업무 반대 업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계속 얼포라 빨리 계속 얼포라 계속 얼포라 그렇지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다 아니한다 하는 말은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네 특례 어느게 오리지날 전세권이 오리지날이고 요거는 무슨 네 특례 그래서 나온다고 지금 됐습니까 됐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거 기억하고 그지 자 마지막으로 자 전세권에 무슨 건 설정해놨다 자당권 시간이 그죠 뭐 전세권에 무슨 건 설정해놨다 자당권 전세권에 무슨 건 설정해놨다 자당권 자 여러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만료되면 일단 설정자는 됐습니까 누구한테 돈을 주냐 하면 전세권자에게 돈을 준다 일단은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일단은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을 준다 빨리 전세권자에게 돈을 주는 거 그걸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 쓴다 누구한테 준다 빨리 전세권자에게 주는데 그러면 이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게 물려있는 무슨 건도 소멸한다 전환권도 소멸하거든 그러면 일단은 전환권자는 빨리 설정자가 돈을 주기 전에 설정자 돈을 주기 전에 이 전세금을 압류 해야 누가 받을 수 있다 전세권자가 받을 수 있다 근데 줘버렸다 전세권자 물상대위 못한다 이 돈을 압류하는 거를 무슨 대위라는 말 쓴다 물상대위하는 거 잘 나온다 줘버렸다 일단은 누가 받기 전에 빨리 전세권자가 받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근데 이미 줘버렸다 무슨 대위였고 물상대위였고 또 저당권자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해서 전세권은 끝납니다 저 여섯 개 기억하면 이쪽 읽으면 끝난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잠깐 쉬었다가 유치권 들어갑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좌 iff 아멘